우리 동생들은 말이에요. 색도 못 고르고 스킬도 구려요. 비싼 것만 사면은 호를 잘 잡을 수 있다. 절대 그런 거 사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섀도우 하나 살 거로 이걸 6개를 살 수가 있어. 이면 혼도 안 해. 에스 자린 거게. 에스 천장의 골뱀 집밥. 만능 아이올. 레츠 고. 그냥 뭐 이 주변이 다 홀인가? 눈 감고 이쪽을 한번 느껴봐. 아 느끼고 있어요. 베이스는 시크에서 가장 밝은 색. 이게 치크인데도 불구하고 눈두덩이 펴면은 왜 설리설리 해요. 좀 더 확실한 발색을 위해서 에스 마이 침. 노. 아 노. 아 니 침. 아 브러시가 짠데요. 이거 새 거야. 어저께 내가 세척했어요. 살짝 덜어놔서 중간에 통 하나 찍고요. 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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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소위 소위. 이거 저 소위. 모르죠. 이거 투 디스 해야도 소위. 나 놀리는 재미로 여기 오나 봐. PD님. 자 다음에는요. 중간 톤 갈색을 이용해서 거기를 스머지 해주는데 금 넘으면 안 돼요. 주문을 외워보자. 이거발라마 시기야. 귀가 한 번 더. 너희로 몰라? 저는 모르는데요. 대체 언제 살았나요. 대박이에요. 야 너 또 똥손들. 피부파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이야. 조금 더 짙은 색을 좀 써서. 듀엘을 큰 붓으로 살살살 터치하시면 돼요. 자 밑에 삼각존도 그걸로 똑같이 한 번 채워볼게요. 오우! 직접 손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주세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친구들이랑 클럽 가야 돼. 그럼 여기다가 얹혀요. 부장님한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만한 거 돌보려고 해가지고 핸드폰은 이거 똑같잖아. 이거 핸드폰인 척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의 포인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크인데 눈두덩이에 제가 사용해서 여기서 브라운을 써가지고 음영을 잡게 되면 완전히 이건 아이섀도우인데 제가 치크로 사용하는 이런 요망한 짓을 합니다. 집밥 김 선생의 만능 아이올 완성! 공유 나오는 그날까지 공유! 그리고 공유가 아이올 잡는 날까지 공유! 민기수와 예쁘게 살래? 예쁘게 살래요. 다음 집이에요. 안녕! 진짜 예쁘다. 진짜? 이효리 맞다. 시효를 시효를 대합니다.